김천지 어느 마을에 김천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제법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그는 동네에서 부자로 소문나 있지만 색을 좋아하여 동네 부녀자들이 그만 보면 슬슬 피했다. 마침 김천지 집 이웃에는 포수가 살고 있었는데 포수 아내가 매우 참하고 고운지라 김천지가 늘 마음에 두고 한 번 접근하여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김천지가 포수 아내를 대할 때마다 항상 눈길을 주곤 하니 포수 아내도 눈치를 채고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 이에 포수 역시 김천지의 행동을 살펴보아 그 음흉한 마음을 알고는 좀처럼 집을 비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천지는 포수에게 물었다. 포수는 김천지가 자신을 사냥하러 보내놓고 자기 아내에게 접근하려는 그 음흉한 심보를 알고 있어 슬슬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여비가 없어 못 간다는 말에 김천지는 다시 물었다. 이 사람아 한 번 사냥의 경비는 얼마나 드는고? 예 김천지 어른 경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하지만 아무리 적게 든다고 해도 열량은 있어야지요. 열량이나 든다고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든단 말이지? 예 사냥을 가게 되면 여러 날 먹고 지내야 하는 경비도 물론 많이 들지만 산신제도 정성껏 지내야 하거든요. 그러면 말일세 내 그 돈 열량을 줄 테니 사냥을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짐승을 잡아오게나. 그래서 그 짐승들을 나하고 반반씩 나누도록 하세. 그러면 되겠지? 김천지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돈 열량을 포수에게 건네는 것이었다. 이에 포수는 김천지의 마음을 알기에 그 돈 열량을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인간이 당신에게 마음이 있소. 날더러 사냥을 가라고 돈 열량을 줬소. 내 짐짓 사냥하러 가는 것처럼 떠날 테니 당신은 여차여차하면서 유혹하라고. 알았지? 이렇게 아내와 약속한 포수는 사냥 도구를 갖추고 김천지에게 가서 떠난다는 작별 인사를 했다. 김천지 어른 소인이 오늘 사냥길에 오릅니다. 소인이 떠나고 나면 아내 혼자 집에 있으니 수시로 돌봐주십시오. 이 사람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말고 잘 다녀오게나. 이렇게 포수가 인사를 하고 떠나니 그날 저녁 김천지는 긴 담뱃대를 물고 어슬렁어슬렁 포수 집에 나타났다. 오늘 남편도 사냥하러 떠났으니 독수공방에 접촉할 것 같아. 내 이렇게 찾아왔다네. 혼자 외롭지 아니한가? 예, 김천지 어른. 첨지 어른 같은 분이 옆에 있어 주신다면 적적하지 않고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어서 방으로 올라오십시오. 포수 아내는 김천지에게 아양을 떠는 척하며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부드러운 말로 잘 응대해 주니 김천지는 슬그머니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이에 포수 아내도 적당히 응대해 주자. 김천지는 이 여인이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곧 김천지가 끌어안고 옷을 벗기려 하자 포수 아내는 좋아하는 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천지 어른, 저기 있는 탈을 얼굴에 쓰지 않으시면 소인은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저 탈을 얼굴에 써보시겠습니까? 탈이라니? 그 탈이 어떤 것인데 왜 쓰라고 아는고? 참말로 묘한 취미를 갖고 있네 그랴. 곧 포수 아내는 일어나서 시롱 위에 얹혀있는 탈을 내려 선비에게 보여주었다. 탈을 살펴본 김천지가 이것을 쓰면 무엇이 좋으냐고 묻자 포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 김천지 어른, 소인의 남편이 소인과 잠자리를 할 때면 늘 이 탈을 쓴답니다. 그리되면 정감이 두 배로 높아지고 흥분돼서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쓰시라는 겁니다. 자네 말대로라면 내 안 쓸 수가 없구먼. 어떻게 쓰는 것인지 자네가 한 번 내 얼굴에 씌워봐주게. 김천지는 이와 같이 말하면서 얼굴을 내밀었다. 포수 아내는 김천지의 얼굴에 탈을 대고 거기 달린 끈으로 풀어지지 않게 머리 뒤쪽에서 단단히 복렴했다. 그런 다음 포수 아내는 김천지의 옷을 벗기는 척하고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뒤뜰에서 마치 우레가 치듯 큰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놈이 남의 집에 침입하여 내 아내를 겁탈하려 하느냐. 이런 놈은 당장 잡아 죽여야 한다. 어디 보자. 어떤 놈이냐. 하면서 막대기로 벽과 창틀을 두드리며 앞으로 돌아와 방문을 박차고 들이 닥치는 것이었다. 이때 김천지는 얼굴에 탈을 벗으려 했지만 워낙 단단히 묶여있어 벗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탈을 쓴 채 피에 달아나 얼른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 포수는 따라오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도적놈이 김첨지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 동네 사람들 도적놈이 김첨지 집으로 들어갔으니 속히 나와 잡으시오. 하면서 김첨지 집으로 따라 들어가니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달려왔다. 김첨지 집 식구들도 도적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와서는 몽둥이를 들고 사방을 찾아 헤맸다. 이때 김첨지는 뜰 옆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있었는데 마침내 사람들이 발견하고는 덤벼들어 마구 때렸다. 김첨지는 몽둥이로 얻어맞고 발로 채이면서 나요 나 나란 말이요 때리지 마시오 나요 나라고 하며 소리쳤지만 그 소리만으로는 분간하지 못하고 식구들까지 합세하여 때리고 발로 걷어차다. 그 사이 탈을 묶은 끈이 떨어져 벗겨지면서 김첨지의 얼굴이 드러나자 집안 사람들이 놀라 부축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도 김첨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숙독거리면서 모두 물러갔다. 이후로 김첨지는 부끄러워 문박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포수에게 준 돈도 감히 돌려달라고 하지 못했더라 한다. 조선 순조 연간의 보관포수인 백문선은 계책을 꾸며 사람을 잘 속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당시 백문선에게 걸리면 속지 않은 사람이 없어 모두 그를 피하면서 어떤 일이든 걸려들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을 했다. 한편 백문선은 교묘히 법을 피하기 때문에 큰 죄를 짓지 않아 포도청에 잡혀 들어가는 일도 없었다. 당시 남대문 근처에 사는 한 민가에서 몰래 소를 잡아 은밀히 쇠고기를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소를 한 마리 잡아 밤중에 몰래 집으로 씻고 들어왔는데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황가에 밀고했다. 그리하여 포졸 몇 명이 이 사람 집 근처에 숨어서는 쇠고기를 사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잡아 증거를 확보하려고 대문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이 집에서도 은밀히 쇠고기를 팔고 있는지라 항시 사람을 시켜 감시하고 있었으니 포졸들이 근처에 숨어 대문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몰래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팔지 못했고 주인은 날짜가 지날수록 고기가 상할까 하여 마음을 조렸다. 곧 이 사람은 좋은 계책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보관 보수 백문선을 찾아가 상의했다. 이런 사정이 있으니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 내가 밀도살의 죄를 면하게 해주면 쇠고기를 많이 줄 것이며 살해 또한 후회하겠소. 어떤 계책을 강구해 보기 바라오. 이 제2의 백문선은 선뜻 허락하고 이 사람을 따라 그 집으로 갔다.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도록 드러나게 그 집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기름을 입힌 유지에 술찌 거미를 포장하여 마치 쇠고기를 싼 것처럼 보이게 겨드랑이에 끼었다. 당시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기름기가 있는 고기는 유지에 쌌다. 그는 그런 다음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두리봉거리고는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문을 감시하던 포졸들이 겨드랑이에 낀 우러미가 쇠고기인 줄 알고 재빨리 그 뒤를 쫓았다. 백문선은 원래 보감포수라 달리기를 잘했다. 쫓아오는 포졸들과의 거리를 적당히 조절해가며 유인하여 뒤를 돌아보면서 남대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는 반송지에 이르러 연못을 끼고 달리니 포졸들 역시 계속 따라왔다. 이때 백문선이 보니 연못에 살얼음이 얼어있어 살짝 발꽃 뛰어 모단에 있는 작은 섬으로 건너갔다. 이에 따르던 포졸들도 얼음을 밟으니 금방 꺼질 듯하여 건너가지 못한 채 바라보고만 서서 빨리 건너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백문선은 그대로 섬에 서 있으니 포졸들은 할 수 없이 신을 벗고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물속을 걸어 섬으로 건너갔다. 그리고는 백문선을 붙잡아 겨드랑이에 끼고 있는 유지 뭉치를 빼앗아 펴보니 그것은 쇠고기가 아니라 술찌검이었다. 이에 포졸들은 실망하여 투덜대면서 아니 쇠고기가 아니고 술찌검이잖아.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단 말이냐. 이 말의 백문선은 시치미를 딱 떼고 이렇게 대답했다. 쇠고기라니요? 그러면 당신들은 금도단속 포졸들이란 말이요? 금도란 밀도살 금지를 말한다. 나는 또 금주단속을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달아났지요. 괜한 고생만 했구먼요. 이에 포졸들은 허탈해했고 밀도살을 한 사람은 그 사이 집에 있던 쇠고기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 대체로 백문선의 사기 행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더라 한다. 여인네 셋이 연판장을 만들어 서명을 받으러 이진사댁으로 들어갔다. 행랑 아범의 안내를 받아 대걸 같은 집 대문을 지나 중문을 열고 안채로가 안방 앞에 다다르자. 들어오게나. 하는 안방마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실댁 우초시 부인 최생원댁이 조심스럽게 앉아 이진사 안방마님에게 연판장을 내밀며 인주 북동을 열었다. 안방마님이 연판장을 쭉 읽어보더니 방긋이 웃었다. 연판장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이 고울에 이사온 한 여인의 풍기가 물러나기 이를 데 없어 미풍향 속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통촉하시어 그 여인을 옥에 가두거나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판장을 들고 온 세 여자는 귀를 의심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나가보게. 박실댁이 마님! 요즘 이진사 나으리께서 그년한테 홀려! 여봐라. 이분들 나가신다. 이진사 댁에서 쫓겨나온 세 여자는 믿었던 복귀에 발등 찍히고 모두가 어리둥절했다. 이진사의 안방마님은 서른두 살이지만 일당백에 힘이 있었다. 남편 이진사는 주색잡기에 빠져 별 볼일 없지만 시아버지는 종이품 참판을 지냈고 시집은 더더욱 명문 집안이라 고울사또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그런 이진사 댁 안방마님이 그년을 쫓아내자는 연판장에 손도장 찍기를 거부하다니 한양에서 내려와 변들이 아담한 기와집에 따리를 들고 용봉탕을 파는 그 환양녀는 온 동매 남자들의 넋을 빼놓았다. 세 여자는 분여자들 여려덟 명의 손도장을 받은 연판장을 들고 사또를 찾아갔지만 사또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이것은 내가 왈가왈부할 거리가 못되고 당신들도 그 집에 돌을 던진다든지 고함을 쳐서 장사를 방해하면 법에 따라 잡아드릴 터. 사또도 용봉탕 단골손님이었다. 세 여자는 코가 납작해져서 동원에서 물러났다. 어느 날 이진사의 안방마님이 장옷을 눌러쓰고 집을 나서 환양년 집으로 갔다. 동네 여인들이 수근거렸다. 그럼 그렇지. 직접 단판 지어 그년을 쫓아내겠지. 기부인이 찾아왔다는 마당새의 말에 환양년이 한숨을 쉬며 원매무새를 고친 뒤 문을 열고 나왔다. 두 여인이 마주보고 섰다. 서로 놀랐다. 말로만 듣던 환양년의 우아한 모습에 안방마님이 놀랐고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러 온 줄 알았는데 점잖고 후덕한 기부인이 원화한 미소를 띄고 있자 환양년이 놀랐다. 이 진사의 안방마님은 환양년에게 은근한 호감을 가졌다. 적의 적은 친구. 천하의 오입쟁이 이 진사는 첩이 둘이었다. 첩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재산날에나 코빼기를 내보이는 신랑 때문에 독수공방에 이를 갈던 안방마님에게 기소식이 들려왔다. 이 진사가 요즘 환양년에게 빠져 첩들을 멀리하자 첩들이 밤만 되면 환양년 집에 돌팔매질을 해대고 욕지거리를 퍼부어 댄다는 것이었다. 환양년 집에는 식단이 용봉탕 하나뿐이고 딱 한 사람만 받으면 대문을 잠가버린다. 용봉탕이 끓을 동안 손님은 목간을 하고 환양년으로부터 안마를 받는다. 환양년이 호치마만 입고 꿀과 솔기름을 발라 온몸으로 안마를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풀에 나가 떨어진다. 안마를 받고도 꿈쩍 않는 기가 센 남자에게는 서슴없이 옹문을 열어 작은 작은 깨물어주면 천하의 속근도 허물어지지 않을 수 없다. 녹초가 된 남자에게 산삼주의 용봉탕을 먹이면 정해진 가격 3냥만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른 냥을 내는 사람, 쉰냥을 내는 사람도 있다. 환양년은 원래 양반집 규수로 양반 대가집에 시집갔다가 애를 못났자 성녀로 낙인찍혀 쫓겨났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살을 섞으며 그들의 밤 속성을 연구했고 요즘도 공부하는 중이다. 안방마념은 시간만 나면 환양년 집으로 달려가 두 살 아래 환양년과 형님 동생이 돼 남성 연구에 몰두했다. 공부를 할 때 환양년은 마당새를 불러 발가벗겨 눕혀놓고 성감대를 찾아내 여러 방법으로 실험했다. 그렇다고 안방마님이 마당새와 살을 섞지는 않았다. 어느 날 밤 이진사는 오랜만에 들른 첫째 척과 싸우고 짐을 나온 후 찾아간 둘째 척과도 싸웠다. 술에 취해 본가로 들어온 이진사는 홧김에 안방마님의 치마를 벗겼다가 깜짝 놀랐다. 목속이 아니었다. 그 화려한 방중술에 완전히 넋이 나가 두 번이나 까물어쳤다. 첫째 척과 둘째 척에게 발을 끊자 둘 다 집을 팔아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몇 달 후 이진사는 궁금해서 용봉탕집을 찾았다가 단칼에 쫓겨났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천석군 오부자네 24칸 기와집을 짓는 도편수 황각중은 한 아이를 유심히 내려다봤다. 부잣집이 큰 집을 지으면 점심상이 지게로 바리바리 오고 새참도 적장태와 월천교 다리 밑에 거지 아이들이 파리떼처럼 모여든다. 오부자가 자자손손 살아갈 보금자리를 지을 때는 덕을 쌓아야 한다며 뺘마다 거지 몫이 음식도 만들어 보냈다. 다른 거지 아이들은 오로지 먹을 것에만 눈독을 들이며 아기다툼을 벌이는데 그 아이만은 품위를 지킨다. 특히나 먹을거리보다는 집 짓는 일에 온 관심을 쏟는 것이 도편수의 눈길을 끌었다. 목수들한테 일도 물어보고 대패며 망치 끌 등의 연장도 신기한 듯 만져보더니 어렵게 망설이다가 도편수인 황각중에게도 다가와 목줄의 용도를 물었다. 하루는 그 아이가 못 박는 망치를 들고 와 여기서 훔치지 않았다는 듯이 이거 대장관에서 며칠 풀무질 해주고 얻은 거예요. 신고를 했다. 좋구나. 도편수는 빙긋이 웃으며 망치와 모통을 허리에 차는 연장띠 하나를 그에게 줬다가 빼앗고는 다시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새 연장띠를 건넸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다. 그 아이는 사또가 칼을 찬 듯이 목수 연장띠를 허리에 차고 웃으댔다. 이튿날부터 그 아이는 버려진 구문 못을 쥐어 망치로 펴서 허리에 찬 모통에 넣고 쓰다 버린 놀반지를 모아서 저녁이면 월천교 다리 밑으로 가져갔다. 며칠 뒤 도편수 황각중이 그 아이를 불러 유지에 싼 뜨끈뜨끈한 찰떡 3개를 줬더니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먹지도 않고 품에 넣어 쏜살같이 달아났다. 투어 식경이 지나서야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 너 어디 갔다 왔냐? 월천교 다리 밑에요. 왜? 그 아이 대답이 도편수 가슴을 때렸다. 제 친구가 심한 곧불에 걸려서 밥도 못 먹고 누워있는데 뜨뜻한 찰떡을 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너는 몇 살이냐? 이름은? 열한 살이고요. 이름은 공진이라 해요. 내 부모님들은? 도편수 황각중은 무심코 묻고는 금방 후회했다. 열한 살 거지 공진이는 대답을 못하고 하늘만 쳐다봤다. 결국 돌아서더니 눈물을 훔쳤다. 그래 그래 내가 괜한 걸 물어봤구나. 미안하다 공진아. 아이는 금방 웃는 얼굴로 돌아서더니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며칠 후 보편수가 물었다. 공진아 판자 조각은 불을 지피겠지만 굽은 못은 주워서 못에 쓰려는 게냐? 공진이는 한숨을 쉬더니만 거적대기 운막 속에서 동지 섰다를 나다보면 몇 사람은 죽어요. 공진이는 아이답지 않게 또 한숨을 쉬고 작년에도 넷이 죽어 눈으로 덮어놓았다가 이듬해 땅이 녹자산에 묻었어요. 그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가 다리 밑에 판자로 집을 지을 거예요. 도편수 황각중은 깜짝 놀랐다. 다음날 공진이 보이지 않기에 점심 남은 걸 싸서 월천교로 향했다. 어른거지 아이거지 할 것 없이 모두 달려들어 흙벽돌을 옮겨 벽사울 기초를 가지고 어디서 주워왔는지 크고 작은 판자들을 뜨러놓았다. 열한 살 공진이가 이곳에서는 포편수로 진두지휘했다. 공진이가 황각중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보자기에 싸운 점심밥을 건네주자 거적대기 운막 속 아파 누운 친구에게 들고 갔다. 어린 자바 열 대여섯 명의 거짓대들은 대여섯 살 코올리개부터 벽돌 하나도 들지 못하는 늙은이까지 모두가 삐쩍말라 피골이 상접했다. 황각중은 오만가지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다. 대설이 사흘이나 남았는데 새벽부터 눈이 펄펄 휘날렸다. 서설입니다요. 오대인 천년만년 이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상서로운 눈이 내립니다요. 그날은 스물네 칸 오부잔의 대걸같은 기와집 상냥식 날이다. 소 한 마리 잡고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떡하고 술독을 열고 원래 상냥식 주인공은 집주인이 아니라 목수들과 도편수다. 그들은 장롱 속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헌하게 나왔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거지들도 모두 왔다. 도편수 황각중이 비단 마고자를 입고 두리봉거리더니 거지의 하나를 붙잡고 공진이를 찾았다. 그 거지는 대답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더니 어제 친구가 죽었어요. 짐승들이 뜯을까 봐 공진이가 돌을 모아서 덮고 있어요. 며칠 전에 도편수가 거적대기 움막 속을 슬쩍 들여다봤을 때 귀신처럼 누워있던 아이 모습이 눈에 선했다. 거지들과 구석에 앉아 술만 퍼마시는 도편수에게 오데인이 술잔을 들고 찾아왔다. 여보게 도편수 오늘같이 좋은 날 웬 눈물인가? 이튿날 판자와 기둥을 가득 싣고 도편수와 목수 여섯을 태운 달구지가 월천교 밑으로 갔다. 덜 마른 흙벽들이 얼었다 녹으며 거지들이 짖던 집이 와루루 무너진 자리에 도편수와 여섯 목수가 달라붙어 뚝딱뚝딱 판자집을 짖기 시작했다. 사흘째 반나절도 안 돼 판자집이 완공됐다. 오대인이 판자와 기둥을 대줬을 뿐 아니라 입주식에 돼지 한 마리를 잡았다. 거지들은 엎드려서 울기만 했다. 설날 아침 동산에 붉은해가 떠올랐다. 활짝 열린 대문으로 월천교 거지 때 예인 일곱이 들어왔다. 대인이 사랑방 문을 열자 거지들이 흙마당에 구로 앉아 어르신 세배 받으세요 라고 하자 오대인이 고함을 쳤다. 행랑 합원 빨리 대문을 잠가라. 거지들이 마당에서 합동 세배만 하고 도망치려 다가 꼼짝없이 잡혀 사랑방에 들어가 한 사람씩 세배를 하고 세배 돈이 가득 든 주머니 하나씩 받았다. 나이 지긋한 노인은 오대인과 맞절을 하며 어르신 덕택에 소환대 안치나며 한 사람도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 날이 풀리면 우리 산 남양받이 자락에 제대로 집을 짓자고 그리고 딸린 밭에 농사지요. 오대인의 이야기에 거지들은 우름바다가 됐다. 여봐라 이 사람들 떡국상 차리고 뒤뜰에 유판을 펼쳐줘라. 종일 술과 고기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그렇게 겨울이 따뜻하게 지나갔다. 공진이는 설이 지나자 열두 살이 돼 도편수 황각중 내 집에 들어갔다. 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예 호족에 황각중의 양자로 등계돼 부자지간이 된 것이다. 아버지만 얻은 것이 아니라 네 살 위 예쁜 누나까지 얻었다. 황각중은 십년 전에 병으로 부인을 잃고 여섯 살짜리 딸 하나를 손수 키우며 세 장가를 가지 않았다. 그 딸 국화가 이제 열여섯 처녀가 되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됐다. 국화도 아버지하고 둘이만 살다가 남동생을 얻자 너무 기뻤다. 공진이가 때국물에 젖 옷을 벗고 국화 누나가 지어준 바지저고리에 조끼까지 받쳐 입자 제법 말끔한 총각티가 났다. 황각중도 흐뭇하다. 눈썰미 좋은 포편수 후계자 아들을 얻은 것도 좋지만 항상 안쓰럽던 국화가 그리 좋아하는 걸 보는 것이 더 좋았다. 국화는 뜨개질로 공진이 모자를 떠주고 토시도 만들어줬다. 곱히고 새우는 봄에 온의인은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공진이는 지게 가득 나무를 하고 국화는 나무를 한바구니케 함께 집으로 왔다. 도편수 황각중이 집짓기 의뢰를 받았다. 목수를 내쓰고 공진이에게는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새참시간에 곰방대를 물고 비스듬히 앉은 황각중은 흡족한 미소를 흘렸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공진이를 양자로 잘 들였어. 공진이는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송실했다. 목수일 배우는 것도 일취월장 가을에 16칸 집을 다 지었을 때 공진이는 한 사람 몫이 목수가 돼 있었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나면 황각중은 파김치가 되어 고라떨어지는데 공진이는 호롱불 아래서 제 누이와 밤새 예기꽃을 피웠다. 3년이 흘렀다. 15시 된 공진이는 키는 쑥 팔뚝은 무쇠 어깨는 벌어졌다. 황각중이 특히나 기뻐한 것은 목수의 가장 큰 덕목인 지붕처마 선을 잡는데 공진이를 따를 목수가 없을 뿐더러 자신도 밀리는 것이다. 절을 짓고 여섯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아비 눈치도 아란 것 없이 공진이와 국화가 얼싸안고 빙그르르 돌았다. 어느 날 황각중이 국화와 장에 가고 공진이 혼자 대들보와 석갈의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동원에 호적관리가 찾아와 황각중 어른이 부탁한 호적 파기가 다 정리됐네 하며 서류 하나를 놓고 갔다. 공진이 털썩 주저앉았다. 황각중과 공진의 부자관계가 파기된 것이다. 공진이는 후들거리는 걸음으로 봉구박 주막으로 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볼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술을 잔뜩 마시고 나니 지난 세월이 꿈처럼 이어졌다. 호적을 파괴했어도 아버지를 원망할 순 없어. 이때껏 나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내가 떠나면 되지만 국화 누나를 보고 싶어 어쩌지. 집에 돌아온 공진이는 도편수 황각중 앞에 구로앉았다. 아버님 내일 집을 떠나겠습니다. 한양의 궁궐을 새로 치어 목수들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도편수 도편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있던 황각중이 지금 남촌에 짓는 집이나 마무리 하고 가면 안 되겠냐? 너 술에 취했구나. 내 방에 가서 자거라. 공진이 누워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자박자박 살며시 국화가 들어왔다. 공진이 벌떡 일어나 국화를 끌어안았다. 누나 잘 있어. 흑 나는 이제 누나가 아니야. 나도 알아. 호적을 파기했으니. 공진이 한숨을 토하자 국화가 아버지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어. 의원 말씀이 1년을 못 넘긴대. 호적을 파기해야 아버지와 공진이는 남남이 되고 공진이는 나의 서방님이 될 수 있지. 남촌에 짓는 집은 우리가 살 집이야.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공진이는 더듬거리며 남촌에 지지 짓는 집이 누나. 동네 아이들이 왓자 짓거라며 저수지에서 썰매를 타다가 얼음이 깨졌다. 항례 항례가 빠져 얇은 얼음판에 두 팔을 걸친 채 사색이 돼 달달 떨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도망쳐 뚜그러 올라가 발만 동동 구르는데 팔목이가 논뚜렁에서 허수아비를 뽑아 얼음이 깨질세라 헤엄치듯 튀어서 항례에게 다가가 그를 건져올렸다. 그때 항례 내 식구들과 하인들이 달려와 기졸한 항례를 얻고 집으로 내달렸다. 그것이 인연이 돼 산비탈초가 상간에서 입에 풀칠하며 목숨을 이어가던 팔목이와 전름발이 그의 아버지 봉어리 엄마는 천석군 부자인 항례 내 집으로 들어와 아버지는 행랑 아범이 되고 엄마는 참모가 됐다. 항례 아버지의 주선으로 열두산 항례와 열한살 팔목이는 의형제를 맺었다. 항례와 팔목이는 함께 서당에 다녔지만 둘 다 공부는 담을 쌓고 개구쟁이 지제만 앞장섰다. 팔목이 열여섯 살 때 항례 내 집 집사가 됐다. 집사였던 항례의 외사촌이 지부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쳐 팔목이가 후임으로 지부책을 건네받은 것이다. 천석군 부잣집 외동아들 항례의 홀례식이 고울이 떠들썩하게 치러지고 나서 이듬해 팔목이에게도 혼처가 생겼다. 소장농 이생원의 얌전한 둘째 딸과 팔목이 사이에 혼담이 오갔다. 허나 홀례를 칠을 형편이 못됐다. 홀례식이야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올린다 해도 행랑채 단칸방에 내 식구가 살 수는 없는 법. 어느 날 밤 항례와 팔목이는 장터에서 술이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동네 어기 주막에서 또 술을 마셨다. 팔목이가 조심스럽게 항례에게 방 한 칸 새 얻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항례가 대뜸 한다는 말이 맨입으로 어떻게 할까 팔목이가 물었더니 항례 입에서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이 나왔다. 방 한 칸 새 얻을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사줄게 그 대신 나에게 초약권을 줘 팔목이는 집을 사준다는데 놀라고 연이어 초약권이라는 말에 기통순을 찍힌 듯 몽해졌다. 초약권이라니? 첫날 밤 내 색시를 내가 데리고 자겠단 말이야? 팔목이는 사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섭섭하고 화가 치밀었다. 이런 생각도 했다. 좋다. 기회를 봐서 내 색시도 무사하지 않을 게야. 팔목이는 받아들였다. 저작거리에 아담한 집을 장만하고 집문서를 받아들었을 땐 온 세상이 자신의 것처럼 가슴이 부풀어올랐지만 초약권을 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불덩이가 됐다. 팔목이의 홀례식 날 신랑은 찌푸리고 봉뚱하게도 항례가 싱글봉글 늦은 밤 술이 떡이 된 신랑 팔목이는 주막 객방에서 쓰러지고 항례가 남몰래 신방으로 들어갔다. 머치로 팔목이는 몰래 집을 팔았다. 새색시를 친정으로 보냈더니 장모가 팔목이를 불렀다. 기나긴 한숨을 포하더니 내 딸에게 무슨 결함이라도 있는가? 전날 밤엔 신부 옷걸음도 풀지 않고 책만 보더니 팔목이 깜짝 놀라 뭐라고요? 항례가 장난을 쳤구나. 그날 밤이 첫날 밤이 됐다. 이튿날 팔목이는 여우의 붉은 핏자국을 보고 희색이 만면에 신부 손을 잡고 고향을 등졌다. 담버찜 속에는 집 판 돈이 들어 있었다. 십년 하고도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재물포의 거부 박대인 집 대문 앞에 구겨진 갓을 쓰고 깨재재한 도포를 입은 파라코가 박대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때를 썼다. 하인의 정가를 받은 박대인이 펄쩍 뛰며 포선 발로 대문까지 뛰어나갔다. 이게 누구요? 항례형 아닌가? 박팔목이 두 사람은 끌어안고 팔짝 팔짝 뛰었다. 항례는 부모상을 치르고 노름판에 빠져 그 좋던 살림 다 날리고 남은 재산 요리조리 팔아채우다가 이제는 기니 걱정까지 하게 돼 소문의 끈을 잡고 머나먼 재물포로 팔목이를 찾아온 것이다. 둘은 날마다 요리집으로 기생집으로 주지육림 속에 빠져 옛날을 기리며 떠들고 웃었다. 보름 만에 항례형 이제 집으로 가시오. 나며 팔목이가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항례가 작별인사를 하고 재물포를 떠나 부지런히 걷다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애개 엽전 백량 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노잣돈밖에 안 되는 것이다. 팔목이 구시롱 거렸다. 기생집에 뿌린 돈 나를 주지. 터덜터덜 걸어 집에 왔더니 웬 곡소리가 요란했다. 여요 여보 어제 당신이 객사했다고 관을 보내왔어요. 아이들이 폭포자락에 매달렸다. 관을 열었더니 돈이 끝없이 쏟아졌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유진사 장마철만 되면 유실되는 나무다리 대신 돌다리를 놓으려 하니 진사어른께서 찬조를 좀 유진사의 답은 싸늘했다. 알았네. 생각해보겠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강감무소식이라 신관 사또가 이방에게 물었다. 유진사는 어떤 사람인가? 숙부가 숭정대부여 처가 쪽 큰천함은 승지라 신관 사또마다 예물을 들고 유진사를 찾았는데 사또께서는 이방에 말끝이 흐려졌다. 새로 부임해온 젊은 신관 사또가 한숨을 토하자 이방이 사또 나으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요. 제가 예물을 준비하겠으니 한 번 시끄럽소. 고울 수장이 사사로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오. 혈기 방장한 젊은 사또는 이방의 요사스러운 입을 틀어막아 버렸다. 십시일반 돌다리 놓는 거사에 부자들을 비롯한 모두가 헌금했다. 천변에 석공들이 무굴막살을 짓고 이웃 고울에서도 석공을 불러모았다. 입춘을 며칠 앞두고 돌다리 공사 준비로 분주했다. 그런데 공사 치부책을 꼼꼼히 정리하던 공방이 헌금 목록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만냥 만냥 거금이 들어왔는데 기부자 이름이 없었다. 이 고울이 생기고 나서부터 돌다리는 수건 사업이었지만 부위만은 사또마다 자기 뱃속 챙길 생각만에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다. 그 일을 젊은 신간 사또가 저질러놓고 본 것이다.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부자들이 더 헌금을 하고 남녀노서 할 것 없이 노력 봉사를 하는데도 유진사는 콕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익명의 기부자가 또 나타나 만냥을 보냈다. 누굴까 워낙 큰 공사라 만냥은 난로 위에 눈덩이처럼 없어졌다. 그러던 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얼굴이 푸석푸석 부은 아가씨가 갓난아기를 안고 사또를 찾아왔다. 그 앳된 아가씨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누가 아기 아버지인지 가려달라고 하소연했다. 유진사땡 몸종이라는 말에 사또와 이방이 바짝 다가앉았다. 곱게 생긴 이 아가씨는 유진사땡 몸종으로 가시버시가 되기로 굳게 약속한 총각 집사와 가끔 몸을 섞은 사이였다. 작년 춘3월 안빵마님이 친정 아버지 생신 때 집사에게 고리짝을 매개해 친정으로 간 사이 유진사가 덮쳤다는 것이다. 열 달이 흐른 한 달 전 이모집에 가서 해산하고 사또를 찾아온 것이다. 이방이 유진사를 찾아가 사또가 보잔다고 말하자 눈살을 찌푸리며 못 모르고 따라왔다. 육방관석을 모아놓고 사또가 손짓을 하니 한 달 전 말없이 집을 나갔던 몸종이 포대기에 싼 아기를 안고 나타났고 집사도 나왔다. 유진사 어른과 집사는 한구멍 동서지간이오. 이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밝혀보시오. 사또의 설명에 육방관석들의 의견이 갈렸다. 유진사를 닮았다느니 총각 집사를 닮았다느니 분분하자 사또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돼. 판단이 안 서는 모양들이네. 한 달 후에 온골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시 의견을 물을 것이오. 오늘 재판 끝! 유진사는 개망신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얼음물에 세수를 하고 곰곰이 생각하니 우라통이 치밀어 급히 하인을 한양으로 보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유진사의 숙부를 만나고 온 하인이 말했다. 나으리 우리 고울신관 사또는 과거에 장원급제한 도승지의 외손자입니다. 한양 자기 집에서 다리를 놓는 데 쓰려고 만량씩 두 번이나 가져갔답니다. 며칠 후 유진사는 이방을 통해 십만량을 보냈다. 사또는 유진사 땡 몸종과 집사를 불렀다. 유진사에게서 받은 십만량 중 삼만량을 몸종에게 주며 자네 덕택에 큰 돈이 들어왔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몸종이 만량을 성큼 떼서 다리 놓는 데 보태 쓰십시오 사또 나으리 우리 세 식구는 남은 돈으로도 어디 가서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사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저 아이가 유진사의 아이라면 어쩔 건가 집사가 대답했다.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날 밤 유진사가 발버둥치는 제색실을 완력으로 치마 벗기고 고쟁이까지 벗겼지만 막상 사또와 이방 공방이 유진사 육봉이 서지 않았다.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은 한초시의 셋째 딸 지선이를 초선이라 불렀다. 어릴 때부터 지선이의 미모는 빼어났다. 이목 굽이 어느 한군데 모자람이 없어 사람들은 지선이를 경국지생 미녀 초선에 빗대었다.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미인은 봉탁을 죽음의 구렁통이로 몰아넣은 여포의 애첩 초선만이 아니다. 은나라 주왕은 달기라는 미녀에 빠져 나라를 잃었고 항우와 마지막을 함께한 우미인 오나라를 망하게 한 서시 지선의 아버지 한초시는 제 딸이 초선이라 불리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주막에서 이방과 술잔을 나누다. 셋째 딸년이 열다섯밖에 안 됐는데 여기저기서 혼초가 들어오네 그려? 나며 슬쩍 떠봤다. 그러자 이방이 그럴 테지 신랑감이라면 초선이를 탐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이방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사실 탐나는 혼초가 세 군데서 들어왔다. 백과를 준비 중인 권대감댁 둘째 아들 천석군 부자 황진산의 맏아들 저작거리에 목 좋은 가게 열두 개를 가지고 있는 배무자의 외아들 모두가 집안으로만 보면 한초시내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한초시의 유세통 속에는 절세미인 셋째 딸 지선이가 앉아있는 것이다. 매파들이 한초신의 집에 들락날락 하지만 한초신은 고개를 흔든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욕망이 세 군데 혼초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때는 연상군이 채홍사를 풀어 방방곡곡에서 미인들을 뽑아올리던 시절이다. 이방은 무릎을 쳤고 한초신은 은근히 이방에게 군수를 둔 것이다. 한초신은 진작에 속과인 초시에 합격해 무사람들이 곧 과거에 합격하리라 예상했건만 낙방 또 낙방 백과 문턱을 넘지 못하고 초시에 머물며 사또의 부름에 달려가 상소문이나 써주는 신세가 됐다. 한초신의 꿈은 셋째 딸 지선이가 왕궁으로 들어가 왕의 총회를 받게 되면 사또를 자기 앞에 꿇어앉혀 술잔을 올리게 하는 것이다. 마침내 이 고울에 채홍사가 왔다. 포졸들에 둘러싸여 마차에서 채홍사가 내리자 마중 나온 사또가 허리를 굽히는 걸 몸발시에서 한초시가 보고 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방선에 이끌려 채홍사 앞에 선 열다섯살 지선이는 겁을 잔뜩 먹고 바들바들 떨었다. 채홍사가 깜짝 놀랐다. 몽하니 입을 벌리고 지선이를 내려다봤다.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가 바다에서 솟아오른 용왕의 딸인가. 채홍사는 지선이를 데리고 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겼다. 백옥같은 살결 봉긋 쏟아오른 젖가슴 가뭇가 도단하는 거울 쭉 뻗은 두 다리 채홍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채홍사가 지선이 아버지 한초시를 불러 상전 모시듯이 술잔을 올리자 사또도 덩달아 한초시 앞에 앉아 잔을 올렸다. 이런 미모라면 지선이는 연상군의 애첩이 되고 가뭇가뭇 도단하는 거울 쭉 뻗은 두 다리 채홍사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채홍사가 지선이 아버지 한초시를 불러 상전 모시듯이 술잔을 올리자 사또도 덩달아 한초시 앞에 앉아 잔을 올렸다. 이런 미모라면 지선이는 연상군의 애첩이 되고 한초시 에게는 권세가 돌아가리라는 걸 채홍사도 알고 사또도 알고 한초시 자신도 알아챘다. 사또가 채홍사에게 귀띔을 하자 이방이 묵직한 전대를 들고 왔다. 채홍사가 그걸 받아 한초시 에게 건넸다. 이튿날 아침 채홍사는 지선이를 마차에 태워 한양으로 향했고 오음 오음 한초시의 헛기침 소리는 크게 울려 퍼졌다. 사또가 대필 집사처럼 부려먹던 한초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맞잔을 부딛던 이방은 한초시의 발가락대가 되었다. 한초시가 사랑방에 앉아 이 궁리 저 궁리 하면서 생각했다. 여드레쯤 뒤면 우리 지선이가 한양 왕궁에 당도하겠지. 임금님께서 지선이를 보고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겠지. 그때였다. 초시 어른 계십니까요? 진꾼을 데리고 이방이 찾아왔다. 채용사가 오기 전까지는 이방이 찾아오면 퇴마루까지 나가 반갑게 맞았건만 이제는 장죽을 물고 문도 안열고 대답한다. 어인일인가? 사또 나으리께서 고리짝을 보내셨습니다. 한초시가 오엄 오엄 하더니 마당새야 사또가 보낸 거 받아봐라. 이방이 가고 나서 고리짝을 열어봤더니 두 자도 넘는 알벤 대구와 전복 해삼이 가득 들어있었다. 채용사와 지선을 태운 마차는 해가 저물어 주막에 닿았다. 아씨 피곤하시죠? 내일이면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막에 들어간 채용사는 털썩 주저앉았다. 중정 반정이 일어나 연상군이 옥좌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밤 채용사는 지선이를 발가벗겨 밤새도록 농락하고 새벽에 어디론가 보망쳤다. 수정 춤춰 идти creativa 누굴 편 machinery STEM 소인